근데 지금 훨씬 편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그러면 다시 괜찮아지는데? 뭐 방법이 없지? 방법이 왜 없어? 만나서 얘기하자 아 너 만나서 나 잡으려 할 것 같아 지금도 잡고 있잖아 너무 잘한다 너 나중에 호수랑 나 봐도 고맙힐 거잖아 나쁜 거 안 있어 나는 호수랑은 달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